위기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말인데요 위태로울 위자인데 기는 계기기에요 위태로워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태롭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새로운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게 위기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의 너브간네사 왕으로부터 아주 숙대밭이 되면서 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니꼬로 하나님인데 성전이 무너진다? 아마 그 사람들 안에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성전 파괴됐죠 나라가 사라졌죠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면서 일터고 뭐고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위기 아닙니까? 이러면 이 나라가 사라졌어야죠 또 그러면 이 나라가 섬겼던 종교는 사라졌어야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제발 나만 좀 섬겨라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제 됐느냐? 놀랍게 성전이 부서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의 삶이 다 파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바리세인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제사를 드리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요 너무 하나님만 섬기니까 제발 좀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로 바뀌었다니까요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 나라가 이후에 다시 나타나고 그 종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가 됐을까? 예레미야가 이 상황 속에서 조언한 게 있었어요 이때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2년 있으면 돌아올 거라고 안심을 시켰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2년은 말도 안 된다 70년 있다가 돌아올 거니까 니네 2년 있다가 돌아올 생각하지도 마 2년 있다 올 줄 알았으면 그냥 대충 뻗잉기다가 오면 되는데 70년이면 얘기가 좀 다르죠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집을 짓고 살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쉽지 나라가 망했어요 아예 설마 성전이 없어졌어요 설마 나라가 없어졌어요 아예 설마 내 삶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갔냐면 바벨론에 가서요 거기서 지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도 없어 나랑 색깔들도 달라 이게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보통은 체념하면서 삽니다 실망이 커서 절망이 커서 슬퍼서 그냥 울면서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까 자식 생각하면서 부모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 분명히 여기에는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도대체 했겠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실망할 시간이 없어요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일이 있어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판가른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요 유언비호 거짓뉴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특히 힘들고 어렵고 위기일 때는요 더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은 말들이 더 많이 돌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사람들이 조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말 많이 해줘요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래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은 꾸고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쁜 꿈 꾸지 않습니까 보통 안 좋고 위기일 때요 악몽 꾸는 거예요 악몽 꾸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겁 봐 겁 봐 내가 이런 꿈 꾸는데 난 죽을 거야 이런 데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남의 말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내 안의 감정과 내 안의 생각에 대해서 분별 잘 하셔야 돼 가로뉴다가 원래 예수님을 팔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던 예수님의 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본인들이 원할 때는 이스라엘의 다윗 같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로뉴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들이 딱 들어오니까 사단이 뭘 넣어줘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딱 넣어줘요 생각 가로뉴다가 이걸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몇 번 기회를 줬거든요 한 번 미혹이 딱 되니까 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라 아멘! 이래가지고 염려 안 되면 신앙생활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뭐로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키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계속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내가 마음에는 감사하지 않는데 입이라도 내가 계속 감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가 진짜 내 마음에 되니까 염려가 끊겨요 왜 감사함에 염려가 끊기냐면 그 밑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편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누가? 하나님의 편강이 그래서 염려는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편강이 나를 지켜주면 가능한데 하나님의 편강이 나를 지켜주려면 뭐가 필요하냐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편강이 이제 내 영혼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켜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염려가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좀 선하게 이끌어 갈 것 같은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바로 또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가? 정말 그렇게 일하실까?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보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작업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상황이 어떠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래요 뭐가 아니래요? 아니 성전이 파괴됐고 나라가 망가고 아니 삶이 없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래요? 제 생각에는 누가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니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지금 네 삶에 펼쳐져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비록 당장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멀리 보세요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당장 힘든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당장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그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위기는 항상 찾아옵니다 그래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테니 조금만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견디며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평안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속에 강한 산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